조은정도 가기 좀있어! 조은정도 가기가 나한테 응대해 줬어 아!! 주연님!! 주연!! 지원님!! 사랑하십시오 아니하구요..? 아니하구요 주연님이 있었어요 아! 봤죠 주연님!! 어! 드디어!! 네! 봤어요 정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연님, 저거! 안녕하세요 멀리서는, 카운터에서 오셨다 예!! 아이징서 왔어요 예! 알죠! 알죠! 지은이 그거 물진해서 그거 아예 안 돼있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영동에서 보여 말을 안 했어? 안 했다고 하던데 아예 얘기더니 했어? 싸인했어? 싸인은 못했어요 근데 나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거 영동에서 부탁드려요 마지막은 오늘 노래 최고였어 최고 저 바다에 왜 누웠어요? 어떻게 알았어? 소문났어요 어떻게 알았어 숙소인데 노래 최고였대 노래 너무 잘했어요 최고야 최고 사관이 오빠 팬님은 노래는 진짜 잘했대 최고야 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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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봐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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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조금만 뒤로 갈게요 조금만 앞서 하신 분들 조금만 뒤로 네 앞서 하신 분들 조금만 뒤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정님 아디오스님 아디오스님 안녕하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지윤이 친구들 지윤이 친구들 오늘부터 덕질하기로 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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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어 놨어 하ú Rock 너 놨어 하bilir 고마워 고마워 하이 고마워 좋 같아 고마워 하이디 아우 아니 고마워 고마워 여보다 저에게 플레 gü니 앞서 하신 본 perde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왕айте 앞서 하셨던 분 뒤로 갈게요 예, 예, 예 이뻐요 나도 악수 안했어 뱀칭사는 납수 오늘부터 유리차 하실 거 할 말이야 그 친구 안녕하세요 뭐해 봤어요? 유리상장님 유리네요 납수 또 또 또 악수 다 했어요 안 한 사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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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았어 벌써 윤창직원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가 너무너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홍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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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곤하고 있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누구입니까 하세요 저기 서두살이 안 보인다 아 주연 누나도 제가 동생이라고 해주세요 현대 형님 현대 형님 야 스무살이 줄 아는데 주연 누나 동생 동생아 스무살이예요 스무살이예요 어 내가 전해줄게 동생이랑 그렇게 안 보이지만 스무살이 맞아요 왜 그러시죠 어제므로 스무살 열악살 열악살 네 열악살 어제 원주도 이 알만 못 갔는데 어머어메 마늘은 스무살? 아니요 이제 시사 스무살 오지나 지은님 그거 부탁드려요 싸이 아니요? 놓치 말고 영동이예요 마지막이니까 네 조심해서 와 영동이예요 발라요 영동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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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소주쌤님 잘가오세요 감사합니다